하이 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렛츠고!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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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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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다 귀여우셔 뭐야? 아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어떡해? 나 이렇게 사고 싶어 와 진짜 커 이것이 무엇이죠? 선물 선물인 거 같은데? 다 달라 다 달라 찾나마자 보고 싶어 정체 렛츠고 렛츠고 라빨 은혜 잘 들어가 이리와 진짜 재미있는 유환 다 달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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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라츠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화이팅 하는거에요 화이팅 찰스 단점 최강 보다 정답 정답 와 대박이다 정답 정답 타이언은 홀로는 귀여운 이제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돌섬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내기? 넷이? 아! 봐서 한번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이거? 자녀분 눈썹을 타러 가볼까요? 예! 예! 저희 하나둘이 클게 내려갈 거니까 반칙하시는 사람들 입력이 많으세요 네?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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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고! 레츠고! 저 언니 왜 이렇게 빨라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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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혹시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하면 되지. 네 저희가 사드릴게요. 그 커피 원래 우리가 사고 싶었어요. 맞아요. 아무도 커피 사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살 겁니다. 저 원래 살려고 했어요. 맞아요. 구질구질합니다. 계속 지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이거 이어서 뭐합니까. 오늘 연속 이렇게 지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동생 이기니까 좋아요. 네. 정말 정말 맞습니다. 막내 이기니까 좋냐고요.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다. 안 할게. 이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와아아아아아아아 아이 고맙습니다 즐기세요 이렇게 풍경 좋은 곳에서 그렇죠 예예예 초코라떼를 더 넣어봤을 줄이야 호호 불면서 요렇게 먹고 싶은 느낌이에요 풍경 맛집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싹 한 바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앉아도 이제 모든 풍경을 볼 수 있던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카라벨 맛있겠다 키즈스틱이야 키즈스틱이야 이게? 세컨 오우 음 고소하다 맛있는데? 아니 느낀 건데 진짜 먹을 게 너무 많고 진짜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도 다 못 놀았잖아요 그쵸? 아 다 못 즐겼어 내가 할 때는 한 3박 4일 정도 누르면은 진짜 진짜 먹을 거고 싶어요 진짜 진짜 너무 잘 잤어 그리고 너무 편하네요 우리 비쥬스도 집 같고 맨날 서울에서만 카페 다니니까 풍경이 다 도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산속이어서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공기가 달라 저기 가봐요 저희 저기 가봐요 저희 저기 가봐요 저희 저기 저기 사진 찍기 딱 좋네요 저기요 네 아 좋다 오우 대박 오우 대박 미쳤다 미쳤다 정말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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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어 대박입니다 이야 좋네요 사진 찍어줄까요 예 하나 둘 셋 5번 예쁜 척을 해봐도 특히 너무 케라리하 라츠카도 반환 사이원으로 놀러오세요 정말 정말 라츠카 라츠원 라츠카라 우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